와, 가을 가을합니다. 여긴 무슨 약터인가요? 홍본 약터입니다. 이게 바로 홍본 약터예요. 네. 목적을 못했습니다. 여기 물이 엄청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약터치고는 엄청 많아요. 여기 있는 보통 아저씨의 광역에 있는 나와요. 저는 아저씨의 광역을 많이 합니다. 아저씨가 있으면, 저에게는 상황에 빠져있는 곳은 이것을 예상으로 인정합니다. 내가 아끊고 있습니다. 여기 깊지 않으면Philippo 침이 고지와있게 됩니다. 여기가 아니라, 있다는 거 아니지. 헤맞은 설탕이 왔다. 한강봉 도착 어서 오십시오 한강봉 도착했습니다 저기 멀리 첼봉 불국산 은현면 한강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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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봉